음악 저희가 지금 보면 전체 교육 중에서 11월과 12월 두 달 회기수로는 총 8번이죠 8번에 걸쳐서 증상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이 증상관리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강의를 하고 나면 1월 달에는 주로 당사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래서 당사자들의 선순환적 생활습관과 확고한 삶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계획입니다 오늘이 조울증관리 노하우 7가지 중에 지난번에 제가 두 가지를 일단 먼저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가 조울증을 에너지의 문제로 봐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안정적인 정서적 지지기반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게 병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울증을 기분의 기복이다 이렇게 잡고 가는 것보다 에너지 기복이다 이렇게 잡고 가는 게 병관리하는 데 있어서 확실히 유리한 점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조증기간에는 이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다 건설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중립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또는 파괴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에너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어딘가에는 쏟아 부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에너지를 파괴적인 쪽으로 비생산적인 쪽으로 에너지를 쓴다는 것 때문에 사건 사고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증기간, 경조증기간에는 올라와는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생산적인 쪽으로 쓸 수 있을 것이냐 또는 하다못해 충립적인 쪽으로 쓸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게 되려고 하게 되면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는 가치관의 문제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목표를 어디 두느냐 또는 마음의 중심자리가 어디 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가치관의 문제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의 문제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문제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하나는 조울증을 에너지의 문제로 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가 안정적인 정서적 지지 기반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서 마음이 다 간정되어 있을 때는 조울증 환자들이 생활을 잘 한단 말이에요 자기 에너지 올라오는 걸 생산적인 쪽으로 쓰고 상당히 생활을 잘 하는데 이 마음이 안정이 안 되어 있으면 그러면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올라오면 그 에너지로 사고를 치고 엉망이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안정적인 정서적 지지 기반이 확보가 돼야 된다 그런데 왜 그래야 되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를 제가 조울증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좀 부품한 경향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좀 부품하게 생각을 하고 남들한테 자기를 좀 부품하게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고 이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기본적으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조울증인 사람들은 타고날 때부터 엄청난 외로움을 갖고 태어나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엄청나게 외롭고 허전하기 때문에 누군가 사람을 필요로 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이뻐해주고 좋아해주고 하는 걸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려서부터도 제가 생각할 때는 조울증인 사람들은 자기 어머니 엄마의 관심을 끌려고 애를 많이 써요 엄마한테 관심을 끌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하고 싶어서 애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저는 조울증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인정욕구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 관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크고 또 성취욕구 뭔가 자기가 남들보다 잘해서 박수 받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가 크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딴 사람들 딴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 마음이 딱 안정이 되는데 딴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못 받으면 마음이 허전하고 외롭고 해서 절절맨다 하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를 사랑해 줄 사람을 필요로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심리가 있다가 보니까 자기를 항상 괜찮은 사람으로 내보이고 싶어하는 이런 성향이 있다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래야 엄마도 자기를 예뻐해 줄 거고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예뻐해 줄 거고 항상 자기는 뭔가를 잘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착한 사람, 해도 괜찮은 사람으로 자기를 자꾸 포장해서 내보이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기가 스스로 느끼기에 자기가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면 이 성향을 더 오바해서 발동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진짜로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고 등등 이렇게 되는데 이게 불행히도 자기가 느낄 때의 주변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제대로 사랑을 못 받고 있다고 느낀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엄마나 아버지가 자기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하기보다는 자꾸 문제시 삼고 자꾸 지적을 하고 등등 이렇게 되게 되면 안에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몰라주네 인정을 안 해주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좋아 그럼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내가 보여주지 라는 이런 심리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부품한 성향인데 이제부터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느끼면 더 이제 이게 부품한 성향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도 진짜로 일이 사업을 하거나 해도 진짜로 사업이 잘 되는 쪽으로 내실 있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보여주기 식의 남들한테 내가 이만큼 사업을 크게 한다 이만큼 내가 사업을 잘한다 하는 걸 보여주기 식으로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헛돈이 많이 나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것이죠 사업을 해도 그렇고 공부를 해도 진짜로 내실 있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당장에 보여주기 식의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게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쌓여지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되는 모든 인간관계를 해도 이게 정말로 서로 간의 마음이 통하는 이런 인간관계를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기 식의 바란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위해 줄 줄 아는 사람이다 보여주기 식의 인간관계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사상 누각이다 모래 위에 집집기다 모래 위에 집집기처럼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결국은 기반이 없이 보여주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다 무너진다는 것이 이게 결국은 이 에너지 동원을 해서 보여주기 식으로 일을 하고 보여주기 식으로 공부를 하고 보여주기 식으로 인간관계를 맺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가면 드디어 에너지가 고갈이 되게 되고 더 이상 그걸 추진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자기는 손을 떼버리게 되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정적인 정서적 지지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상태에서는 자기가 진짜로 해야 될 일에 집중하고 진짜로 제대로 된 방식으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인간관계를 맺기 때문에 이게 하나하나씩 쌓여가는데 이게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좋지 못해서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 부부간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 또는 애인을 사귀는데 애인하고의 관계가 좋지 않다 직장의 동료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다 아무튼 관계가 좋지 않으면 특히나 좋아야지 될 관계 정말 좋아야지 될 인간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로 지내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모든 일이 점다 다 보여주기식이 되고 부품하게 되고 무리수가 활동이 되게 되고 이렇게 돼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나중에 보면 다 사건 사고가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울증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안정적인 지지기반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주변 사람들하고의 좋은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조울증 자녀를 돌보는 부모님들께도 그렇고 또는 조울증 배우자를 둔 남편이나 아내한테도 그렇고 말씀을 드리지만 조울증인 사람들하고는 절대 싸우지 마라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싸우면 항상 탈이 많이 나고 손해가 많지만 특히나 조울증인 사람들은 싸움을 하게 되면 심리적 안정을 심하게 해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엉뚱한 무리수들을 막 이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이게 손해가 악심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얻으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돈을 돈 낭비가 심하다 해서 싸우게 되면은 그 이전보다도 돈을 열 배는 더 많이 낭비를 하고 더 큰 손해를 일으키는 사건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돈이든 또는 폭력이든 또는 무슨 문제든지 간에 고투리가 돼서 싸움이 되게 되면은 반드시 열 배는 더 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문제가 되고 등등해서 화가 나시더라도 이게 화가 벌컥 나더라도 싸우는 방법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서 좋은 말로 해서 이거를 알아듣게 좀 할 수 없을까 생각이 이렇게 가셔야 되지 이거를 지적하고 나무라고 혼내고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반드시 탈이 난다 더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난번에 이 두 가지 조울증을 에너지 문제로 본다 그리고 두 번째 안정적 정서적 지지기만을 확보해야 한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그래야지 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걸 제가 자세히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세 번째 해서 주요 문제 영역들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워둬야 된다고 해서 수면 문제와 관계되는 이야기, 돈 관리 문제와 관계되는 이야기, 음주 문제와 관계되는 것 그다음에 기타의 충동 조절 문제들에서 분노 조절 문제, 이성관계 문제, 충동적인 방식의 일처리 문제, 일중독 및 기타의 중독 행동들, 신흥, 종교 몰입 등등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지나친 성취욕구와 자신감, 자기과시와 관련된 문제 여섯 번째 자살충동, 자살시도와 관련된 이야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촉발 자극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다섯 번째 욕구 충족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 여섯 번째 조울증을 하늘이 주신 선물 축복 강점으로 인식하셔야 된다 일곱 번째 매일이 생활에서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요 문제 영역들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워둬야 한다 하는 것인데요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수면 문제예요 수면 문제인데 수면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수면을 규칙화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게 조울증에서는 흔히 수면이 불규칙해지고 특히나 밤낮이 바뀌어서 밤에 잠을 안 자고 낮에 잠을 자고 이런 생활이 되는 경우가 흔히 있거든요 이게 조울증 약을 먹는 기간에도 약을 먹으면서도 흔히 이런 패턴을 유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밤낮이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조현병의 경우에는 밤낮이 바뀐 채로 오래 못 버텨요 조현병에서 보면 환자들이 때때로 시험 기간 같은 때에 장학금 타겠다고 한 주 또는 두 주 거의 밤에 잠 안 자고 밤잠 안 자고 시험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재발하는 경우들이 있고 하거든요 시험 기간만이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뭔가 회사 일이 많아서든 하여튼 밤에 잠을 안 자고 뭔가에 몰두하다가 한 주 두 주 정도 하다가 발병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조현병은 밤낮 바뀌면 밤에 잠을 안 자고 잠을 제대로 안 자면 오래 못 버텨요 한 주나 두 주 하여튼 오래 못 버텨요 한 두 주나 되면 벌써 상태가 안 좋아지고 대번에 재발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현병인 사람들은 밤낮이 바뀌어서 생활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못 버티니까 치료받는 중에도 보면 항상 본인도 그런 걸 잘하니까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하면 빨리 빨리 의사한테 이야기하고 해서 약을 추가하든지 해서 밤에 잠을 푹 자는 생활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초울증의 경우죠 초울증의 경우에는 밤낮이 바뀐 채로 오래 버틸 수 있어요 6개월도 버티고 1년도 버티고 밤낮이 바뀐 채로 버티거든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자기가 그냥 자고 싶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조울증은 그 자체가 조증기간이 되면 하루에 2시간 3시간만 자고 생활을 하고 울증기간이 되면 하루에 14시간 15시간씩 자면서 생활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단지 잠의 양만이 아니라 잠자는 시간이 흔히 보면 밤 시간에 깨있고 낮 시간에 자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이게 밤에 되게 되면 밤에 되게 되면 낮에 깨있는 거 하고 밤에 깨있는 거 하고 조울증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밤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요 밤에 되면 몸에 기운도 좀 나고 예를 들어서 우울증인 시기에도 밤에 안 자고 낮에 자요 조울증인 사람들은 우울증인 시기에도 보면 일어나면 처음에는 오전에 내 힘이 없어서 빌빌거리다가 오후에 되면 그나마 몸에 힘이 조금 생기다가 저녁이 되면 이제 몸이 좀 정상 컨디션이 되고 이제 좀 살만하고 등등 되거든요 그래서 밤이 되게 되면 밤 시간이 되면 정신이 또릿또릿하고 생각도 잘 나고 그 다음에 음악을 들어도 낮에 듣는 음악보다는 밤에 듣는 음악이 훨씬 더 마음에 잘 와닿고 좋고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하나 봐도 낮에 볼 때보다 밤에 볼 때 너무 재미있고 이게 이래요 그래서 우울증인 시기조차도 밤에 깨있고 낮에 잔다는 거예요 조증인 시기는 더더욱 말할 필요도 없고 하여튼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이게 수면시간이 밤 1시 2시에 자기 시작하다가 2시 3시에 자기 시작하다가 4시 5시에 자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밤 꼭 딱 세우고 6시 7시 나중에 아침 8시 9시 이때 돼서 자서 계속 자고 저녁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생활하고 이런 식의 생활 리듬을 갖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수 조울증 환자들이 새벽에 한 2시 3시쯤 잠을 잔다든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조금 더 늦게 자면 4시 5시 이때 잔다든지 이런 습관을 갖고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관건은 하나는 어떻게 하면 수면시간을 좀 당겨서 일찍부터 잘 수 있을 것이냐 바람직하기는 한 밤에 한 10시 늦어도 11시쯤 잠자리에 들면은 매우 바람직하고 아주 늦어도 12시 전에는 잠을 자는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지면 매우 좋거든요 그래서 밤에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야 아침에도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게 되거든요 어떻게 여하의 수면 시간을 밤에 새벽 2시 3시 이렇게 자는 수면 습관을 어떻게 10시 11시쯤 자는 수면 습관으로 당길 것이냐 하나가 이게 관건이죠 또 하나가 불규칙하게 자는 수면 습관을 어떻게 하면 규칙적으로 잘 것이냐 그러니까 뭐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잠이 올 때 자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날은 밤 콧팍 세우고 또 다음날 되면 졸리면 초저녁부터 자고 이런 경우도 있고 수면을 되게 일정하게 자지 않고 되게 불규칙하게 자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자기 몸의 상태나 자기 기분의 상태에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기 몸이 쌩쌩하면 안 잘나 하고 자기 몸이 지치고 졸려야 그때 잘나 하고 기분도 자기 기분이 좋고 기분이 뭐 계속 생각할 게 있고 이러면 안 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일 없고 그래야 이제 비로소 잘나 하고 이렇게 몸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냥 잠이 와야 자고 자고 싶어야 자고 안 자고 싶으면 안 자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고 해야지 돼요 뭐냐면 아 잠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는 무척 중요하구나 나는 무조건 일정한 시간에는 잠자리에 드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하루에 어느 정도의 수면을 취해야 된다 잠을 푹 자는 게 나한테 무척 중요하다 특히나 밤 시간에 잠을 잘 자는 게 나한테 무척 필요하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그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수면 관리가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조울증인 사람들은 대체로는 보면 오전 시간에 힘을 잘 못 써요 밤에 10시, 11시 이렇게 자서 아침에 예를 들어서 한 7, 8시에 일어난다 이런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일어나면 오전 시간에는 아무래도 몸이 좀 피곤하고 머리도 덜 반짝반짝하고 공부를 해도 잘 안 들어오고 오전 시간에는 힘을 잘 못 차리다가 그 다음에 오후 시간에 힘이 나기 시작하고 저녁 시간이 되게 되면 완전히 이제 몸의 기운이 딱 돌아와서 저녁 시간은 생활을 잘 할 수 있고 흔히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만약에 자기가 몸의 리듬이 가만히 보니까 오전에는 맥을 잘 못 추고 오후에 돼야 그때부터 기운이 돌아오고 저녁이 돼야 생생하더라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일이든지 공부든지 계획을 그렇게 세워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원 같은 거 끊어서 듣는다고 할 때는 오전 타임보다는 오후 타임으로 끊어서 듣는다든지 하여튼 오전보다는 오후 시간 또는 저녁 시간을 활용을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계획을 잡아야 되겠죠 직업 같은 거를 갖더라도 그런 게 유리할 수가 있죠 오전 시간에 일하는 직업보다는 오후 시간이라든지 저녁 시간에 일하는 그런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자기 몸 상태하고 잘 맞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모든 조울증 환자들이 다 그런지 여부는 저도 정확히 잘 알 수 없지만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관찰한 상당수 조울증 환자들은 제가 볼 때 오전 시간보다는 오후 시간이 몸 상태가 나고 오후 시간보다는 저녁 시간에 나은 것 같더라 시간이 갈수록 점점 생생해지는 것 같더라 그리고 저녁 시간보다 사실은 밤 시간에 안 자고 있으면 밤 시간이 훨씬 더 생생하거든요 몸 상태도 좋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뭘 공부를 해도 잘 들어오는 것 같고 느낌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안 자라는 거예요 밤에 잠을 안 자고 있으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 유혹을 본인이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밤에 잠을 안 자고 있으면 너무 좋기 때문에 밤에 새벽 2시, 3시 또는 새벽 4시, 5시까지 안 자고 새벽 아침 가까이 되어서야 잠을 자는 이런 생활을 하게 되면 생활 자체가 유지가 잘 안 돼요 흔히 무너지고 하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라면 밤에 깨 있는 게 너무너무 좋지만 저녁에 한 10시, 11시쯤에는 잠자리에 드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갖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수면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이 수면 리듬과 생활 리듬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리듬에 적합한 방식으로 생활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야기,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만약에 오전 시간에 나는 힘을 잘 못 쓴다 하면 오전 시간에는 가능하면 스케줄을 안 잡는 게 좋죠 오후 시간과 저녁 시간에 스케줄을 잡는 게 좋죠 제 경우에 이제 그런 식으로 제 수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제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다행히 제 직업이 지금 상담을 하고 있고 교육을 하고 상담을 하고 하는 직업이고 이 시간을 제가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오후 시간에 일을 하는 걸로 계획을 상담 예약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있고 하여튼 가급적 오전에는 시간을 안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부득이 할 때는 오전에 잡아서 하지만 또 저녁 시간에도 젊은 시절에는 저녁 시간에 일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저녁 시간에도 가능하면 스케줄을 안 잡으려고 가능하면 오후 시간에 이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제 경우에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젊은 시절에는 늘 늦게 잤어요 늘 새벽 2시, 3시, 4시 이렇게 해서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생활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나이가 들고 특히나 최근에 와서는 밤에 10시쯤 되면 자는 이런 생활 습관으로 바꾸었죠 그러니까 그게 젊은 시절에는 저 자신 스스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일찍 자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제 생각에 매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일찍 자는 생활 습관을 들이니까 밤에 10시 그리고 또는 11시 이렇게 일찍 자는 생활 습관을 들이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일찍 자야 되겠는데 일찍 잠이 안 든다 라고 하게 되면은 가능한 건 약을 필요하다면 약을 먹어서라도 일찍 자는 게 좋죠 그게 이제 잠이 안 온다 해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잠 안 온다고 잠자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되면은 술 문제가 어차피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이 안 온다 해서 술을 마시고 자는 게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잠이 안 올 때 수면제를 먹고 자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데 몇 달 지나면 그때부터는 수면제를 내성이 생겨서 점점 약을 높여 가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되게 되면은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잘 안 오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수면제를 먹는 방법은 임시적인 방법이고 오래 사용하기 쉽게 할 만한 방법이 아니고요 가장 좋은 방법이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방법이에요 정신과 약을 복용하면 정신과 약은 수면제가 아니라도 그 약 안에 수면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 먹으면 잠을 잘 잘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오면 정신과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서 드십시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밤 시간에 잠이 오지 않을 때의 대비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밤 시간에 혼자서 이때는 밤 시간에 혼자서 건설적인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노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비상시에 복용할 수면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가끔 가다가 제 경우에도 보면 경조증이 올라오거나 할 때에 가끔 가다가 이제 밤에 잠이 안 온다든지 또는 자다가 조금 잤는데 깨고 나서 계속해서 잠이 안 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단지 잠만 안 오면 괜찮은데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계속 떠오를 때 이때는 엄청 괴롭거든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그것 때문에 저도 이제 실수를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잠이 안 오니까 밤 시간에 대해서 이제 밖에 다니면서 그러니까 술을 마신다든지 또는 밤 시간에 한밤중에 막 여기저기 전화해서 만날 사람 이야기 나눌 사람을 찾는다든지 그래서 막 자는 친구들 전화해서 죄 깨워대고 뭐 이런 실수도 많이 했고요 또 집사람하고도 그 문제로 자주 다투기도 하고 그랬죠 밤에 잠을 안 자고 자꾸 집 밖으로 나갈라 하니 집사람은 못 나가게 하고 저는 나갈라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집 안에 이제 있으라 하니까 집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집사람은 내가 왔다 갔다 하니 자기가 잠을 못 잔다고 왜 가만히 누워서 잠은 되지 왜 자꾸 움직이느냐 이래서 또 이제 싸움이 되기도 하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잠이 온다 해서 가만히 누워서 잠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4시간 5시간을 가만히 누워 있어도 잠이 안 오고 하면 이거 완전 고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나중에 그나마 들어서 제가 하나 이제 했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컴퓨터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번씩 취미로 도면 그리기 같은 거 건축 도면 그리기 같은 거 그런 거 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 건축 도면을 밤새도록 그린다든지 또는 이제 어떤 글 같은 거를 쓰는데 취미가 좀 붙는 시기에는 한밤중에 글을 쓴다든지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뭐 그렇게 했었죠 그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이 조울증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밤에 잠이 안 올 때에 이게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다 이걸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 일단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오면 밖으로 자꾸 튀어나가려고 한다고요 집에 있으면 갑갑하니까 그나마 밖에 나가서 무작정 걷기만 해도 집에 있는 것보다는 덜 답답하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경우에 따라서는 술을 마시기도 하고 뭐 등등 밖에 나가면 아무튼 즐길 거리 놀 거리들이 있으니까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래 되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애가 한밤중에 밖에 나가려면 걱정이 되니까 못 나가게 하고 이래서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꽤 있죠 그런데 밖에 나가서 특별히 사고를 치지 않는다면 한밤중에 밖에 나가려고 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허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괴로우니까 밖에 나가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용해 주고 나중에 이제 의논을 같이 하는 거죠 밤에 그러면 이제 밖에 안 나가고 집안에서 뭔가 어떻게 잠이 안 올 때에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아니면 더 좋기는 잠이 안 오면 비상약 수면제라든지 또는 잠이 안 올 때 먹는 약을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약을 먹고 잘 건지 이런 걸 이제 의논을 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하여튼 잠이 안 올 때 제 경우에는 컴퓨터로 뭔가 글을 쓴다 도면을 그린다 이런 게 그나마 좀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기 혼자 남을 방해하지 않고 남 잠자는 사람을 깨우지 않고 자기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잠이 안 올 때 다시 잠을 잘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경조증이나 조증이 올라오면 사실은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만 자면 평상시에 8시간 9시간 잤는 것만큼 몸이 가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누워서 잘라 해도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니까 내가 이 경조증 시기에 올라왔다 지금 경조증이 올라왔다 내가 경조증 기간이다 조증 기간이다 라고 하게 되면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에너지를 어디에 어떻게 쓸 거냐 이걸 잘 구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밤 시간에도 중간에 자다가 깼다 몇 시간 두 세 시간 잤는데 깼다 잠이 안 온다 그때는 에너지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려고 누워도 사실 잠이 안 오는 거거든요 수면제를 먹거나 뭐를 하면 몰라도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제 경우에도 나중에 잠이 안 오고 할 때 머리가 막 머리에 생각은 계속 떠오르고 이럴 때는 수면제를 5달을 먹어도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게 약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약을 먹고 자는 걸 선택하면 비상약을 처방받아뒀다가 잠이 안 올 때는 약을 먹고라도 자는 게 사실은 좋은 방법이지만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온다 그럴 때는 잠자는 거는 포기하고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낼까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몰두할 수 있는 일 건전한 방법으로 이 에너지를 소진시킬 수 있는 일 이런 걸 이제 찾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산책, 걷기, 걷기에 취미가 있는 사람이면 이런 시기에는 많이 걷는 게 도움이 되죠 많이 걸으면 에너지가 그만큼 빠져주니까 안정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수면 문제가 문제가 된다 그다음에 이제 조증 기간에는 잠을 안 자니까 문제가 되는데 우울증 기간이 되게 되면 잠을 많이 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조울증을 잘 모르는 상담자들은 우울증 기간에 잠을 많이 자면 잠을 너무 많이 자면 안 된다 억지로라도 깨워서 움직이게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안 그래요 우울 기간은 그러니까 조증 기간은 에너지가 올라와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이냐가 관건이고 우울 기간은 에너지가 고갈이 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이 에너지가 차기를 잘 찰 때까지 잘 기다려줄 거냐 에너지가 잘 차도록 어떻게 하면 기다려줄 거냐 그러니까 이 우울 기간은 에너지가 고갈된 시기이니까 무조건 하고 안 움직이고 푹 쉬는 게 좋거든요 많이 자고 많이 잔다는 게 에너지가 다시 차오르기를 기다려주는 거거든요 우울 기간에는 많이 자는 게 좋아요 이게 제가 잠이 보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많이 자는 게 좋아요 저도 저는 하루 20시간씩 한 보름 20일? 한 20일 정도 자봤던 것 같아요 하루 20시간씩 잤는 게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잠이 그만큼은 안 오더라고요 그 하루 20시간씩 잘 때는 잠만 깨고 나면 화장실 갔다 오면 바로 다시 자고 그 시기에는 하루에 밥도 한 끼 정도 간신히 먹었어요 그러니까 밥 먹을 생각도 없고 그냥 자고 나면 잠시 깼다가 바로 다시 잠들고 계속 그렇게 잠이 막 쏟아져요 잠이 쏟아지니까 그냥 자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20시간씩 단지 저는 한 20일 잤다 하지만 20시간씩 1년이고 2년이고 잤다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잠이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잠이 쏟아질 때는 그렇게 자야 될 이유가 있어 자는 거니까 재우십시오 억지로 깨우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오면 무조건 하고 자면 돼요 자면 되고 계속해서 잠이 오면 자다가 보면 나중에 되면 어느 날인가 부터 더 이상 잠이 안 오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잠이 안 오는데 잠은 안 오는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멍하니 있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럴 땐 그냥 멍하니 있으면 돼요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멍하니 있는 게 너무 심심하니까 뭐라도 유튜브라도 좀 찾아볼까 뭐라도 볼까 해서 보기 시작하는 때가 있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방 안에만 있는 게 어느 날은 갑갑해서 밖에 좀 나가서 바깥 공기라도 좀 마셔볼까 해서 밖에 나오게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몸의 리듬에 맞추어서 그 몸이 계속 잠을 자기를 원하면 계속 잠을 주면 되고 잠은 깼는데 멍하니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고 그냥 테레비 틀어놓고 멍하니 그냥 보고 채널도 안 돌리고 그냥 멍하니 그냥 보기만 하면 그렇게 보기만 하면 되고 방 밖에 안 나오고 깜짝을 안 하고 있으면 내버려 두면 어느 날인가 이제 갑갑하면 어느 날인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를 억지로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사실은 빨리 이 에너지가 차오를 때까지 기다려 주는 길이고 에너지가 차오르면 나중에 되면 사람이 그렇게 방 안에만 못 있어요 하루 종일 잠만 자고 못 있어요 잠도 일정 시간 자고 나면 깨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몸도 안 움직이면 이 몸의 근육이 움실움실해서 움직이고 싶어지게 되어 있고 또 멍하니 가만히 있는 것도 너무 심심해서 뭔가 자극을 찾게 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인 시기에는 그렇게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해주면 돼요 억지로 뭔가를 안 하려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수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돈 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 조울증의 경우에 지나친 낭비 잘못된 투자 사기를 당하기 쉽다 사기를 당한다는 걸 번이 알면서도 사기를 당해요 이거는 이제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앞에 이야기했던 그 외로움 친밀감의 욕구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믿으면 너무 꽉 믿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자기를 이용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 내가 이용 당해 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기도 당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돈 관리 문제는 이게 사람들마다 좀 다른데 조울증 환자라 해서 모든 조울증 환자들이 다 돈 관리가 안 된다 그런 건 아닐 거고요 근데 대체로 보면 돈 관리가 안 되는 경향이 있다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그렇다고 평소에도 그러냐 아니에요 평소에는 조울증 환자들도 돈 낭비 안 하고 잘 지내요 그냥 딱 쓸 돈만 쓰고 불필한 돈은 안 쓰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조증이 들어갈 때 조증이나 또는 겸조증이 들어갈 때에 사람들마다 사고를 치는 방식과 그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 사고를 많이 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폭력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이성 문제가 터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일하겠다고 막 일에 몰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박이나 이런 데 빠지는 사람도 있고 이게 사람들마다 이게 좀 달라요 좀 다른데 돈 문제가 터지는 사람들은 이후에도 보면 조증이나 겸조증이 올라오면 계속 돈 문제가 터지는 경향이 있다 이 돈 문제가 터지면 10대 때, 20대 때 20대 때는 흔히 몇백만 원 수준에서 돈 문제가 터지지만 그러니까 돈을 써야 되니까 요새 대출이 쉽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대출을 받고 해서 대출 받은 돈으로 자기 사고 싶은 걸 산다 쓰고 싶은데 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20대 때는 보통 몇백만 원 수준이지만 30대가 되게 되면 흔히 몇천만 원 수준으로 올라가고 40대가 되게 되면 흔히 몇억으로 단위가 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 관리 문제를 이걸 한 번, 두 번 사고를 칠 때의 원칙을 잘 확립을 해야 이후에 낭패를 안 당하지 한 번, 두 번 사고를 쳤는데 앞으로는 다음에는 안 그러겠지 하고 그냥 무심코 넘어가면 다음에 되면 더 큰 사고가 사고를 치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으로 사고를 친다 한 번, 두 번 사고를 쳤다 하면 그때부터는 아, 나는 돈 관리가 안 되는구나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애는 자는 돈 관리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돈 관리하는 법을 가르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돈 관리를 직접 하지 않고 누가 대신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돈 관리는 직접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대신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돈 관리하는 원칙은 대신 돈 관리해 주는 사람이 돈 관리해 주는 원칙은 목돈은 잠그고 풍돈은 융통성 있게 풀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목돈을 요구할 때는 의사결정 기한을 벌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목돈은 잠그고 풍돈은 융통성 있게 풀어줘야 된다 조증기간이나 경조증 기간이 되게 되면 평소에는 근검 절약하던 사람도 돈의 씀씀이가 올라가요 평소에는 안 사던 물건도 자꾸 사고 평소에는 외식 안 하던 사람이 자꾸 외식도 많이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술도 많이 마시고 이게 친구들 모아서 기분도 내고 그리고 이게 돈이 용돈이 쓰는 게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한 달에 한 50만 원 쓰던 사람이다 할 것 같으면 경조증 기간 들어가거나 한 달에 100만 원을 쓴다든지 그전에 100만 원 쓰던 사람이다 하면 200만 원 300만 원을 쓴다든지 이렇게 이게 돈에 푼 돈을 쓰는 규모가 올라가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는 푼 돈 쓰는 게 좀 올라가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마냥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조증이든 경조증이든 보면 보통은 두 달에서 세 달 또는 네 달 또는 길어야 대여섯 달 물론 아주 길어서 막 1년씩 가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보통은 한 두 세 달 서너 달 또는 길어야 한 대여섯 달이면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돈 쓰는 거를 보면 알아요 돈 씀씀이가 좀 이렇게 해 퍼졌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줄어드는 이렇게 되니까 일정 기간 고 기간 사이에 그러고 다시 원위치 되는 거니까 너무 그 푼 돈 쓰는 것까지 너무 아끼도록 하려고 하게 되면 이렇게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고 감정이 불편해지면 그 다음엔 더 다른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거는 막 이게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저는 맞춰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여름에 날이 더울 때는 옷도 가볍게 입어야 되고 더운 날씨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겨울에 날이 추울 때는 추운 날씨에 맞춰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게 조증이 올라오면 에너지가 올라오면 헛된 일들을 이 에너지를 엉뚱하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아주 파괴적이고 아주 비생산적으로 파괴적이고 비생산적으로 쓰느냐 아니면 생산적으로 쓰느냐 아니면 중립적으로 쓰느냐 이런 문제인데 아무튼 이게 평소에는 안 쓰던 돈도 이 시기에는 뭐 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중립적인 쪽 같으면 취미생활을 한다 평소에는 안 하던 취미생활 뭐에 필이 꽂혀 가지고 책을 자꾸 산다 또는 뭐 어떤 특정 종류의 물건을 자꾸 산다 뭐 조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꾸 조명기구를 산다 뭐 집에 인테리어를 뭘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한다 뭐 아무튼 뭔지 모르지만 이게 자기가 필이 꽂히는 쪽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돈이 액수가 그냥 많지 않으면 그냥 몇 십만 원 단위 또는 뭐 한 몇 백만 원 단위 나이가 뭐 30대 40대 이제 몇 십만 원 큰 돈이 아니면 이게 월 수입의 범위 안에서 그냥 좀 대충 감당할 수 있는 정도 큰 액수가 아니면 그 정도는 야가 지금 돈을 좀 써야 되는 시기인가 보다 하고 봐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돈도 이 시기가 되게 되면은 용돈을 좀 더 줘야지 돼요 평소에 용돈을 한 달에 50만 원씩 주던 애 같으면 한 백만 원 정도까지는 용돈을 늘려준다든지 이런 융통성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목돈을 잠가야 된다 이제 결정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가게를 계약하겠다라고 해서 보증금을 갑자기 뭐 몇 천만 원 몇 억을 동원을 하려고 한다든지 아무튼 집을 뭔가를 사업에 투자해야 되겠다 가게를 계약을 해야 되겠다 뭔가를 뭐에 돈을 목돈을 왕창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인데 이때는 이게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이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게 이때에 뭔가 의사결정을 하면 낭패를 보는 수가 사실은 흔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돈을 요구할 때에는 의사결정기한을 가급적 벌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면 자칫하면 싸움이 되거든요 무조건 안 된다면 자칫하면 싸움이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한 달만 더 생각해 보자라든지 가장 좋기는 한 석 달 정도만 시간을 벌면 그 보통은 조증이나 경조증이 넘어가니까 석 달 정도만 시간을 벌면 되죠 아니면 뭐 한 달만 시간을 벌어도 괜찮고 정이 안 되면 일주일만 벌어도 되고 정이 안 되면 하루만 벌어도 다음날 되면 생각이 달라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아닌데 싶을 때는 가능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싸움이 되니까 지금은 여차저차 이후로 돈을 좀 더 원하기가 빼기가 힘드니까 한 달 정도 뒤에 그거를 계약하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날짜를 그 시간을 버는 게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 근데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조울증인 사람들이 경조증 기간에 들어서 갑자기 목돈을 동원하려고 할 때 사실은 그게 괜찮은 의사결정일 때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가족들이 나는 미처 모르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나름대로 감각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거다 싶어서 평소에 같으면 용기가 없어서 시도를 못하지만 경조증이나 조증이 올라오면 자신감이 딱 생기기 때문에 아 이거 내가 좀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딱 하려고 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을 가끔 만나는데 지나고 나서 투자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국을 하시는 분인데 늘 고용약사로 일을 했는데 이 경조증 기간이 올라왔는데 약국이 어디서 났는데 아 저게 상당히 괜찮겠다 나 저거 그래서 얻어서 내가 이제 약국을 차려야 되겠다 라고 이분이 했는데 주변에 가족들이 나가 그 이야기를 안 들어준 거예요 이거는 지금 조증 올라온 거다 라고 해서 안 들어줬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약국이 상당히 이제 그때 약국을 인수했던 사람이 약국이 몫이 좋아서 대단히 약국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나고 나서 가족들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후회를 많이 하시는 경우를 봤는데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경조증 기간에 어떤 의사판단을 내릴 때 조증이든 경조증 기간에 의사판단을 내릴 때 반드시 잘못된 의사판단 아니에요 목돈을 동원하려고 할 때에도 반드시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분들이나 또 이 사람이 목돈을 동원하려고 할 때 잘 보셔야지 돼요 전반적으로 전후 좌우를 잘 살펴보셔야지 돼요 이것이 신중하지 못한 판단인지 아니면 평소 같으면은 겁이 나서 시도를 못 할 텐데 뭔가 용기를 내서 한번 도전을 해 보려고 하는 건지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자면 지금 보자면 그러니까 이제 경조증 기간, 조증 기간에 갑자기 동원을 동원해서 뭔가를 계약을 하려고 한다 투자를 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 열이면은 적어도 일곱, 여덟, 아홉은 이게 헛된 돈 낭비, 돈 손해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중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때때로는 그게 정말 괜찮은 기회 기회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열의 하나 또는 둘 정도 그러니까 그렇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는 만들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부득이 만들어야 한다면 한도액을 가급적 적게 최소화해야지 된다 그리고 가급적 체크카드로 생활하는 게 바람직하다 근데 저도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신용카드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만들기는 만들때 하여튼 액수를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신용카드를 만들어두면 자칫하면은 이게 한도액까지 다 차는 수가 있어요 조증이나 경조증 기관이 되게 되면은 이 씀씀이가 커져서 뭐 불필요한 것도 다 결제를 하고 하니까 한도액까지 차버리고 그 다음에 돈 같은 것도 대출받을 수 있는 바로 그냥 은행에 가서 바로 그냥 뽑아 쓸 수 있는 이 돈의 액수가 한도액이 크면은 그거를 다 찾아서 그냥 대출을 받아서 쓰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 번에 살 수 있는 내지는 한 달에 살 수 있는 물건에 돈의 총량 그 다음에 돈을 현금을 인출을 할 수 있는 내지는 현금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 액수를 가능하면 최소 확 해 두는 게 사실은 바람직하죠 안 그러면 자칫하면 카드가 전부 다 빚이 되는 수가 있어요 이게 저도 한때 카드를 하나 만들고 두 개 만들고 세 개 네 개 다섯 개까지 만들어서 카드 돌려막기를 하면서 생활해 본 적이 있지만 이게 자칫하면 돈 관리가 안 되니까 카드를 자꾸 만들어서 하나 만들고 두 개 만들고 세 개 만들고 네 개 만들고 다섯 개 만들고 이래 가지고 카드 돌려막기 하느라고 나중에 되면 정신없이 힘들어지는 이런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스스로가 당사자 스스로가 내가 돈 관리를 해보니까 내가 돈 관리를 상당히 잘 한다 굳이 내가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한테 돈 관리를 맡기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해나갈 수 있겠다 뭐 할 때에는 이걸 스스로 해나가는 거지만 근데 스스로 해나갈 때에도 가능하면 이렇게 조증이나 경조증이 뜨면 돈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염두에 좀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 경우에는 애가 이제 한 번 두 번 몇 번 돈으로 사고 쳤다 하면 그때는 돈 관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장치를 할 건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안전장치를 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산다 또는 건물을 임대를 한다 전세를 얻는다 등등 할 때 이 전세보증금 또는 건물을 살 때 지하고 공동 명의로 해야지 되죠 이거를 지명의로만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전세보증금도 빼버리는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뭔가를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지 이름으로만 하지 말고 공동 명의로 해라 나중에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을 것 같으면 반드시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해라 그렇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은행에 돈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빼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의 액수를 그런 돈하고 가능한 묻어두는 돈하고 그래서 이렇게 돈을 함부로 못 뺐게 어떤 안전장치를 좀 해 두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이 조울증이 있으면 부모님들이 몇 가지 점에서 각오하셔야 됩니다 자 뭐뭐를 각오하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이야기가 부모님들한테 잘못하면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겠지만 하나가 신용불량 되는 거 이거 부모님 겁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식이 저거 안 막아주면 저거 신용불량 된다 신용불량 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애가 돈 사고 쳤는 걸 부모님이 메꿔주고 돈 사고 쳤는 걸 메꿔주고 이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돈 사고 쳤는 거를 메꿔주고 메꿔주고 메꿔주다보면 이 액수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대 때는 몇 백만 원 수준의 사고를 치지만 30대가 되면 몇 천만 원 수준의 사고를 치고 40대가 되면 몇 억 수준의 사고를 쳐요 그래서 돈 사고 쳤는 걸 부모님이 메꿔주다가 보면 이게 나중에 되면 부모님의 전 재산이 거기 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소홀하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각오를 하셔야 돼요 신용불량 되면 할 수 없다 신용불량 되어도 괜찮다 나아가서는 조울증인 사람은 차라리 신용불량 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신용불량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돈 사고를 못 치거든요 치고 싶어도 그러니까 삶이 안정적으로 오히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전에까지 자기가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자기가 뭐 등등하게 되면 등등하게 되면 이게 조증이 뜨고 하면 자기가 빌릴 수 있는데 돈은 온통 다 빌려야 되거든요 이게 뭐 은행에서 융자받을 수 있는 거 다 융자받고 카드로 뺄 수 있는 거 다 빼고 할 뿐만 아니라 친구며 주변 사람들한테 돈 빌릴 수 있는 거 다 빌리고 해가지고 돈 사고들을 쳐대거든요 그래서 뒷감당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신용불량 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돈 사고 자꾸 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신용불량 되는 걸 막아주려고 하시면 안 된다 지 책임이다 딱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걸 선을 딱 꺼놔 놓고 내가 지한테 지가 돈 사고를 쳐도 부모님의 돈이 거기 들어갈 염려가 없고 서로 간에 딱 이렇게 선이 딱 꺼져 있으면 지가 돈 사고 쳐서 지가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할 때 부모님이 위로해 줄 수가 있다고요 돈을 뭐 몇 천만 원을 손해받다 몇 억을 손해받다 지가 지 돈 손해받을 때는 부모님이 위로해 줄 수가 있는데 내 돈까지 거기 다 들어갔다 내 돈이 내 재산이 좀 다 날라갔다 집 때문에 이렇게 되면 부모님이 애를 위로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문제에서 지 돈과 내 돈을 딱 나눠야지 되고 내가 내 돈을 절대로 거기 집어넣지 말아야지 되고 등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야 돈에서 지 돈과 내 돈을 확실히 구분해야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지가 지 돈 관리를 내한테 맡긴다면 내가 대신 관리해 주면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돈 뿐만 아니라 다 그런데 저울증인 당사자를 대할 때에 매우 중요한 노하우가 뭐냐면 지 인생과 내 인생이 딱 분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 인생은 지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지가 지 인생에서 뭔 사고를 쳐도 그 여파가 나한테 오지 않게 이걸 딱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지가 힘들어하는 시기에 지를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나마 최소한으로 지를 도와줄 수 있고 지를 지켜봐 줄 수 있고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 인생과 내 인생이 엮여버리면 저울증인 사람들은 사고를 쳐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사고를 치면 내가 같이 엮여 들어가거든요 내 인생이 같이 구동텅이로 들어가니까 지가 힘들어진 시기에 지가 인생이 폭산망했을 때 내가 지를 위로해 줄 수가 없고 오히려 지를 비난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가 돈인데 돈인데 그래서 돈 부분에서 서로 다 구분이 돼야 되고 절대로 신용불량 되는 거 겁내시면 안 되고 신용불량 되면 차라리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신용불량 그 다음에 또 하나 교도소 가는 거 이거는 흔히 폭력을 쓰는 애들이 있어요 좌측 날 올라왔다 하면 폭력이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집에 가족들을 두드려 패는 경우도 있고 집에 지나다니는 사람들하고 폭행이 일어나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폭행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무튼 이 폭력 때문에 경찰서를 들락거리는 애들이 있는데 이때에도 부모님이 합의금 내주고 뭐하고 교도소 안 가게 하려고 애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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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막아내시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절대로 도움 안 됩니다 교도소 가야 되면 교도소 보내는 게 낫습니다 이야기거든요 그래야 작은 사고를 쳤을 때 지가 그거를 처벌을 받고 지가 등등하게 되면 이후에 더 큰 사고로 발전을 안 하는데 작은 사고 쳤는 것을 부모님이 막아주고 처벌 안 받고 그럼 다음에 더 큰 사고를 치고 더 큰 사고를 치고 부모님이 막아주고 막아주고 막아주다가 나중에 되면 더 이상 부모님 힘으로 막아줄 수 없는 큰 사고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아주는 방법은 지가 사고 쳤는 것은 돈으로 사고를 쳤던 사람을 때려서 사고를 쳤던 지가 사고 쳤는 것은 지가 책임을 져야 되고 지가 그 결과를 밖에 내버려 둬야지 돼요 그럴 때 지가 거기에서 배우고 다음에 스스로 조심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 사고 치는 거 폭력 폭력 그러니까 자 신용 물장 되는 거 어쩔 수 없다 경우에도 이건 더 좋은 일이다 교도소 가는 거 어쩔 수 없다 이것을 가야 되면 갔다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기초생활 수급자 되는 것 이것도 어쩔 수 없다 지가 스스로 노력해서 스스로 직장을 잘 다니고 하면 좋지만 직장 생활을 못해서 결국 들락날락하고 수입이 없어서 부모한테 얹혀 살고 등등 이렇게 되면 어느 날인가 부모님께서 판단하시고 선택하셔야 된다 이게 지를 차라리 기초생활 수급자를 만들어주자 하셔야 되는 게 기초생활 수급자 되는 것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 교도소 가는 것 기초생활 수급자 되는 것 이런 거 전부 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부모님께서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지 인생과 내 인생을 딱 구분하고 분리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 인생과 내 인생을 딱 구분하고 분리해서 살아갈 때만이 부모님께서 조울증 환자를 제대로 조울증인 자녀를 제대로 도와주고 제대로 힘들어하는 시기에 제대로 도와주고 제대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면서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우리 조울증 당사자들이 가진 수면 문제하고 돈 관리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시 쉬고 또 다른 문제 영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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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